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사이토 히토리님의 부자의 인간관계입니다. 부제는 좋은 사람에게 돈이 모이게 하는 법입니다. 사이토 히토리님은 일본 개인 납세 연속 랭킹 1위에 올랐던 사실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제가 돈의 진리, 부자의 그릇 등 여러 책을 리뷰한 유명한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의 특징은 모든 내용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쓰여진 점입니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이 많아서 항상 읽으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책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부자의 돈, 2부는 부자의 성공, 3부는 부자의 인간관계, 4부는 부자의 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당한 대가로 받는 돈은 감사히 받는다,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돈 버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한다, 최고의 친절이란 상대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것 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쉽고 평이하니까 끝까지 편안하게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당한 대가로 받는 돈은 감사히 받는다. 돈에는 물줄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강도 결국엔 작은 강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 상대방이 그냥 작은 성의 표시입니다. 라고 돈을 건넸다고 칩시다. 이럴 때 아니에요, 뭘요, 돈 같은 건 됐습니다. 라고 거절하면 어쩐 일인지 다른 돈도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당신이 시냇물의 흐름, 즉 돈의 흐름을 멈추게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신기한 돈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서 상대가 돈을 주려 하면 고맙습니다. 하고 받으세요. 이것이 돈의 흐름을 멈추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상대에게 별 도움이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원하는 건 안 되겠지요. 하지만 남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로 인해 이익이 났으면 고맙게 받아들여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돈의 흐름에 강한 물살을 만들어줍니다. 돈을 줄 때는 상대의 행복을 빌어준다. 부모님 혹은 자식에게 용돈을 줄 때 주는 사람의 마음이 내는 파동이 돈에 깃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따라서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이 돈으로 맘껏 즐기세요 하며 상대의 행복을 빌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온천이라도 가서 느긋하게 쉬고 오세요.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오세요 하면서 말이죠. 반대로 얘는 불쌍하니까 하는 동정심 혹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하는 불안함을 갖고 돈을 주면 그 돈에 그러한 파동이 깃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불행한 이유로 돈을 써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라는 것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깃들기 쉽습니다. 그러니 돈을 줄 때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돈에 대해 진지해질수록 더 많은 돈을 끌어당긴다. 세상에는 끌려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항상 생각하면 정말로 그 일들이 실현되는 거죠. 돈에도 이 끌려옴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다만 돈을 돈 이외의 것들보다 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돈은 끌려오지 않습니다. 사실 돈에 대한 진지한 정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오늘 당신이 진지하게 나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 거야 라고 결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신에게 붙어있던 지도령이 바뀝니다. 지도령이란 일이나 재능 등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당신을 지도해주는 영을 뜻합니다. 그래서 지도령은 특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령은 때맞춤 교대라는 재미있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령이 교대하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자신이 붙어 있는 사람의 생각이 바뀔 때입니다. 예컨대 당신이 오늘부터 돈 버는 것에 대해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 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신에게 붙어있던 빈둥거리는 감각의 지도령이 왠지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일에 대해 전보다 진지해진 것 같군. 그럼 돈에 대해 잘 아는 지도령과 자리를 좀 바꿔볼까? 라며 선수 교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대되어 들어오는 것이 진짜로 돈을 벌게 해주는 지도령입니다. 이렇게 지도령이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아납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계속 떠오르게 되죠. 또 당신에게 떼돈이 생길 찬스가 잇따라 온다든지 같이 있으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돈을 벌고 싶어 라고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지도령이 교대를 요청하게 됩니다. 반대로 먹고 살 만큼만 돈이 있으면 되지 뭐. 지금 수입으로도 살 만하니까 그걸로 됐어. 팍팍 벌어봤자 가족한테 미안해질 뿐이니까 용돈벌이만 하자 와 같은 생각을 하면 절대 그 이상의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빈둥거리는 감각의 지도령이 언제까지나 붙어 있게 되거든요. 이처럼 당신의 기분과 생각에 따라 어떤 지도령이 붙는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영이나 귀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본 특유의 문화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에 대한 관념이 우리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신을 다 섬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돈에 대한 진지한 마음 그리고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돈을 많이 벌기 위한 마음이 있을 때 실제로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이야기를 불편해하지 않는다. 세상에는 돈 버는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이 담긴 이야기, 사랑이 담긴 행동 혹은 세상을 밝게 만드는 이야기 등을 좋아하죠. 그래서 누군가가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서둘러 화제를 바꾸려 합니다. 세상에 돈이 다는 아니니까 라든가 눈앞에 닥친 일을 즐겨서 하다보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 라며 이야기를 피하려고 하지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가난신이 손을 뻗어 그 사람의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귀가 막혀버린 당사자는 왠지 모를 가난신이 죽고 있는 그 묘한 감정대로 움직여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죄짓는 느낌이 들어 혹은 돈 이야기가 나오면 영 불편하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가난신은 가난파동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들러붙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의식과 말버릇을 철저히 바꿔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라는 말을 자주 해서 버릇이 들게 하면 안됩니다. 나 꽤 부자잖아. 몸 건강히 일할 수 있으니 행복하지.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잘됐다. 설사 돈이 없어도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운이 넘치는 말을 해보세요. 이처럼 마리영에게 힘을 빌어 몸에 깃든 가난파동을 부자파동으로 바꾸는 일부터 시작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돈을 벌거야 라고 굳게 마음을 먹은 뒤 돈과 경제를 열린 마음으로 배워나가세요. 돈 이외의 다른 것은 끌어오는 일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과 달리 돈을 끌어오려면 정신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집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돈의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돈 얘기를 하면 왠지 속물 같고 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식탁에서는 돈 얘기 같은 것을 잘 안 꺼내게 되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는 식탁에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에 대한 죄의식 같은 것을 없애고 돈을 좋아해야 결국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한다. 여기서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로 손쉽게 성공할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왠지 이거라면 많은 사람이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되는 것을 하나만 찾아보고 그것을 철저히 끝까지 해보세요. 일을 몇 번 해나가는 가운데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될 것입니다. 성공하는 일에는 황금의 원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성공 비결입니다. 미토코몬이라고 하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드라마는 매번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신분을 감추고 있던 미토안의 미스쿠니공이 이야기 마지막에 인롱. 드라마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문장이 찍힌 도구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인롱을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세등등하던 나쁜 사람들이 일제히 어이쿠하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뭐 암행어사나 포청청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순간 드라마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가슴이 시원해지죠. 이 장면을 보려고 드라마를 끝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황금의 원 패턴입니다. 미토코몬과 마찬가지로 한 번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그 방법을 5에서 6년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하는 중에 성공하는 요소를 포착했음을 뜻합니다. 즉 모두가 추구하는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했다고 볼 수 있죠. 그때부터는 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매번 설정을 조금씩 바꾸면 됩니다. 지역의 풍습이나 명물을 소개하면서 그 지역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을 구해준다. 스케씨와 카쿠씨가 최후의 인롱을 보이면 나쁜 사람들이 어이쿠 하면서 납작 엎드린다. 이렇게 매번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일에서 황금의 원 패턴을 포착하세요. 그리고 일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면 패턴을 바꾸지 말고 한동안은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세요. 그러다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싶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생각하면 되고요. 이것이 일을 가장 빨리 성공시키는 비법입니다. 하지만 다들 이런 법칙이 있음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한번 일이 맞아 떨어져도 다음에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려고 하죠. 좀 다른 것도 시도해보고 싶어 하는 마음뿐 아니라 나는 다른 방식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에 다르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한탕족이 되어 사라지는 거죠. 작가도 영화 감독도 장사꾼도 한번 맞아 떨어지는 일은 황금의 원 패턴을 유지한 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가장 빨리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현재 저한테 필요한 내용이라 해가지고 참 많이 느끼면서 봤는데요. 한 가지 성공하는 패턴을 발견하면 그것을 무수히 반복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똑같은 시스템을 적용해서 노력을 많이 하면 성공이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하다가 그것의 효과가 적어지면 그때는 또 다른 성공하는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인상 깊은 부분이었습니다. 좀 쉴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해진다. 사람들은 작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매우 기뻐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행이라도 가서 좀 쉴까? 하지만 이것이 곧 성공의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성공을 손에 넣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다만 다음 일을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막 발을 내딛기 시작한 사람은 작은 성공을 손에 넣으면 마음이 부러져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가 가장 여세를 몰아야 할 시점입니다. 1회는 가속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을 손에 넣을 때 그 다음의 성공도 곧 찾아온다. 이렇게 좋은 일은 연속해서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 이런 기세를 꺾어버리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따라서 여행을 가더라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다음 수단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다음 일에 착수해야 하죠. 그렇게 해야 기세를 떨어뜨리지 않고도 새로운 성공을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손에 넣었다고 푹 쉬어버리면 다음 일에 착수하는 것이 귀찮아집니다. 이 승리의 잔에 좀만 더 취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쉬다가 겨우 의욕이 생겨서 일을 다시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을 추월해 있거나 바로 등 뒤까지 바짝 따라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제가 토끼는 반드시 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때는 당신이 바로 그 토끼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성공한 축구에 좀 쉬어볼까 하는 마음을 갖는 건 위험합니다. 여행을 가는 건 본인 자유입니다만 한구석으로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의 기세를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정말 명심해야 될 일 같습니다. 한 번 성공한다고 방심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을 해야 그 성공이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 때는 언제나 지금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세상에는 그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저 그런 상태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힘을 끝까지 다 쓰지 않아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을 뿐이야.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때는 언제 오는 걸까요? 지금 전력을 다하면 손해야 라고 생각해서 힘을 다 쓰지 않는 것일 테지만 정말 그럴까요? 다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바로 이 순간이 최선을 다해 자기 안의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할 때입니다. 있는 힘을 다 끌어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다 비워냈을 때 그 안에서 또 다른 번뜩이는 생각과 아이디어가 솟구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신은 태만한 사람을 정확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전력을 다하는 사람과 다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다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모두 다 쏟아 부으세요. 쏟아붓고 비워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생각 그리고 새로운 만남과 기회 같은 것들이 문득 찾아오는 때가 옵니다. 이 내용도 너무 좋죠. 제가 좀 이랬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럴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는 게 말은 쉬운데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쯤이면 나는 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한다 여기서는 최단 시간에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원래 따라하다 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배우다 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 함은 최고의 배움을 뜻합니다. 높아심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따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이 만든 상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특허를 따라한다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사용하는 언어 등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하는 잘못 중에는 내 방식대로 고쳐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죠. 내 방식대로 고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오류의 에센스를 첨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는 그 사람이 몇 년 몇 십 년에 걸쳐서 해온 최고의 형태가 남아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몸짓 말투에도 깊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있고요. 그러니 그것을 초심자가 망가뜨려서 따라하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따라한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겸허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빨리 해내는 사람부터 재수와 운의 혜택을 듬뿍 받게 됩니다. 나보다 모두를 우선시할 때 사랑받는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아이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맨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주위에서는 대학이 불편하네 맞춰주기 힘들어 못 쫓아가겠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뭔가를 할 때 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즉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죠. 인간관계에 있어 그런 마법의 법칙이란 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맨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할 찬스가 생겼을 때 꼭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상식적이고 고리타부단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빨리 안 끝나나? 잘난 건 알겠는데 재미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웃고 즐거워지는 이야기 웃기는 실수담 등을 말하면 모두 몸을 앞으로 빼고 기대하며 듣게 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는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콘셉트가 되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콘셉트인데 콘셉트라고 하더라고요. 즉 나보다 모두가 우선이기 때문에 아이맨의 정도가 약한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모두를 우선으로 둔다는 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정받고자 하는 것과 남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닮은 듯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처럼 당신이 모두를 즐겁게 만들자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친절이란 상대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것 길에서 나눠주거나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다 보면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라는 말이 잔뜩 쓰여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격을 뿌옇게 처리했다든지 내용을 잘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해놓는 것이지요. 아마 그것을 만든 사람은 열정을 갖고 만들었을 테죠. 하지만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객에게 있어 친절한 행동일까요?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상대에게 있어 최고의 친절인 것이죠.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본인도 납득을 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에게도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본인도 잘 모르니까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우선 알기 쉽게 전하는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게 앞에 붙인 메모는 이해하기 쉬운가 아닌가? 내가 돌린 전단지는 이해하기 쉬운가 아닌가? 가게 이름은 외우기 쉬운가 아닌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프로정신입니다. 자 이렇게 사이토 히토리님이 지으신 부자의 인간관계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부분도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요. 제가 책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것과 좀 비슷하거든요. 제가 경제나 주식 관련 그리고 재테크 관련 책을 리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책보다 책도 두껍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나 수식도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책을 리뷰를 하면서 이거를 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영상의 분량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웬만한 용어는 시청자분들이 다 안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요. 수식 같은 것도 좀 어렵기도 하지만 들으시는 분이 필요하시면 자세히 보시겠지 하면서 이렇게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알기 쉬운 방법으로 책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저한테 필요한 마음에 와닿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일본 책 그리고 사이토 히토리님이 지으신 책은 정말 간결하고 짧은 내용인데 실제 생활에서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토 히토리님의 책은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책 내용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